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24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부활의 감격과 능력을 가지고 1인 1교회와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15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연합성가대 찬양과 또 대표기도 시간을 통해서 본당 예배 회복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함이 더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 이 의무는 단순히 날짜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고 또 영생의 감격 속에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봄의 생명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리그레안 목사 역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라고 말했고 어느 한 신학자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복음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씻어주셨다면 부활은 모든 허물이 완벽하게 깨끗해졌다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온전히 믿을 때 바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 다 그 방법과 방향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고 신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고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는 없습니다. 마오메트나 석가나 공자 호화 찬란한 무덤이 이 땅에 남아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도 우리는 자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단어는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났고 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무기력하고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바로 이 부활사건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사탄이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억울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잊어버립니다. 단위 목사님께 저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1년에 한 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감격과 기쁨을 놓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다시 부활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 이 부활의 사실성과 부활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절설, 또 시체 도난설, 환상설, 조작설, 동산지기설 등등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어서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 그리트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언약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의 산 소망을 언약으로 이 시간 굳게 붙잡고 24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도리에 앉은 모습을 보고 그녀들이 두려워하자 천사가 매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6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하반절뿐만 아니라 부활장이라 이끌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사절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이 부활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란 시간 동안 끊임없이 예언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의 사역이 전부 장차 오실 크리스토를 예표하는 바로 그 그림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서신 역시 예수 그리스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 언급하면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꼬집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속사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토는 해결자, 십자가는 죄 문제 해결이오 부활사건은 영생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실성이 또 나와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왔던 이 여인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14번에 걸쳐 개바, 열두 제자, 500여 형제들과 야고보, 또 모든 사도들, 또 바울 등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뿔뿔이 흩어졌던 겁많고 비겁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고 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래 핍박자 사오리, 전도자 바울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지 않냐? 사실은 예배들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사건은 크게 두 가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흑암건세에 대한 완전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어제 주의강단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인산말 기억나십니까? 예수 부활 믿는 자는 영생합니다. 바로 이 인산말입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할렐루야. 이것이 또 우리의 인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종교, 기독교를 다 유사하게 모방을 하고 각종 사이비의 이단 종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고 부활이 있고 나셔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건이 한 줄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서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 그 능력을 체험한 자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언약 성취의 도구로 쓰인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최초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두 여인에게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계 3장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린 바로 이 부활 소식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게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현지성을 포함하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미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곧바로 가서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빨리 무덤을 떠났다, 다름질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초대교의 제자를 뽑는 조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수준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바로 그 제자에 뽑는 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맡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는 현장 속에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바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무리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결국 이 말이 없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사도들이 외칠 때 하루에 3천명, 5천명이 해결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 철저한 무신론자였고요. 이 부활의 허구성을 나름대로 밝히고자 취재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 고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부활의 진실성을 오히려 입증하게 되고 결국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영화가 실제로 이 문 실화를 바탕으로 6년 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실존 인물인 이 사람은 결국 많은 책을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믿어진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우리의 지식기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심 속에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의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으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고 친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괴테는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철양한 낙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자라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철양한 낙은에 불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만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성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원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도성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큰 돌로 막히고 임봉하고 또 군인들로 겹겹히 둘러싸인 것 같은 창식의 3장 환경 속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활 신앙아진 성도 여러분들을 모든 환경으로 오히려 발판 삼고 전화 이복 삼아서 오히려 참 평안과 또 참 감사의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또 17장 20장에 걸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바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죽음만 바라보고 부활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슬퍼하면 하프 크리스찬이고 절망하면 넌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서 슬퍼한다 반쪽짜리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절망한다 넌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눈앞에 닥친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대 전세계적으로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보금적인 습관 보금적인 생각과 체질로 여러분 자꾸 치유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24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에 대한 설렘이 없다 기대가 없다 기대가 되지 않는다 기도가 되지 않고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잃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생업이 또 부활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장차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축복이 바로 이 부활의 축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장차 이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시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또 쓰임받는 기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일대지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 인생으로 말씀이 성취되는데 쓰임받는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25시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복이들 제목으로 1인 1 교회와 운동과 또 전교인 333 정시 기도 운동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 한반도 평화 또 마지막으로 사회로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임 목사님의 오력과 또 우리 본당 헌당 또 산업인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개인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해서 우리에게 15주차 기한 강단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말씀 성취의 도구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부활의 증인 삼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영적 비밀 깨닫게 하셔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 내 감정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25시 영원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인 1 교회와 운동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전 교인들 예리미야 33장 3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333 정식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며 코로나19 확산이 방지되어지고 속히 종결되어져서 본당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회로 청소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하늘 전 성도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으로 의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 목사님께 우력을 더하여 주시고 본당 헌당의 미션을 위하여서 우리 산업인들의 생업을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구별된 고생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개인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중심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에게 닥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 십자가 고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 바라보며 넉넉히 지금의 시간패 속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